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오늘 0.61% 이렇게 상승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보면 오늘 매수를 했는데 특히 외국인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했어요. 1,253억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그리고 선물시장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를 0.61%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2,535.29포인트 2,530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기관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주가 상승의 주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금통이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를 기준금리가 3.5% 이렇게 여기에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3.5%로 지금 7번째로 이렇게 동결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7년석 동결.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서 내년에 이게 경제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낮아질 거를 예상을 하면서 이게 금리 인하. 이거가 빠른 시일에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오늘 상승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가 0.14%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2.68%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또 역시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1.68%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포스코홀딩스는 보압이죠. 그리고 삼성 SDI가 0.11%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반면에 보면은 또 이렇게 LG화학은 마이너스 0.6% 삼성 보니까 또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0.9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2차전지는 혼조세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자동차도 보면은 현대 기아 모두 하락을 했죠. 보면은 네이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관련주죠. 상승을 했고 반면에 카카오는 보압으로 마감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어느 쪽에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253억 그리고 2,573억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기계 쪽에 1,035억이나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통신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화학 쪽에서도 또 역시 매수가 들어왔네요. 반면 운수장비 이쪽에 이게서 487억의 매도 그리고 전기전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154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면 기계 쪽에 이렇게 천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이 기계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무려 12.0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정부에서 로봇 관련주 여기에서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성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전기전자에서 1,100억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의 기관들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한번 쭉 훑어보면 지금 업종별로 오늘 기계가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3.73% 방금 말씀드린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12.06%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기계 업종의 상승을 이끌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 가스, 건설, 운수, 창고, 통신, 금융, 증권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전기전자, 전기전자도 이렇게 보니까 0.6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0.65% 반면에 오늘 음식료라든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의료정밀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오늘 환율 쪽에서 보면 환율이 오늘 0.4원, 0.4죠. 그러니까 40전이죠. 그동안에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강보합. 그래서 1290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가가 지금 슬금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이지만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벌써 2535.29, 2550이 불과 남지 않았어요. 얼마. 지금 보면 2600까지. 자, 월말에 여기까지는 아마 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산타랠리라고 하죠.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오면 26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주가는 2600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가총의 상위 종목권을 여기에서 코스닥 쪽에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강세를 보였어요. 에코프로 BME 지금 보면 1.67, 에코프로가 1.08, LNF가 4.51% 이렇게 상승을 했죠. 반면에 포스코 DX는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49%나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강세죠. 0.63% 이렇게. 그리고 보면 오늘 다른 것보다도 HPSP 많이 올라왔어요. 8.16%. 이게 지금 거의 코스닥의 주도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 보면 순위가 8번째, 시가총액 8번째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오늘 8.16%. 이게 HPSP 그러면 반도체 장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압수수 언엘링 장비. 지금 뭐 하여튼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하여튼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끊임없이 계속 코스닥에서 여기에서 장비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기에 보면 2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통과를 했다.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전체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 악재가 없어요. 크게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호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멘텀이 없어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갈 이러한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11조 9천억 굉장히 많이 뛰어올랐네요. 어제가 9조 4천억에서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받쳐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2,535.29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서 주가가 소위 말해서 악재는 없다. 악재가 없고 단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위 거기에서 쉬어가는 눌림목 장세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눌림목이 오질 않네요. 눌림목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금 악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분명히 매수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2024년도 주가 반도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HPSP 같은 거 한미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 주 이거는 꼭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지금 개인들이 2차전지에 많이 쏠려가지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꾸만 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팡이라든가 이런 게 2차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게 판매량 수혜 말해서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또 현재 중국에서의 배터리 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AI라고 했어요. AI 제일 수혜주가 엔비디아. 그러면 엔비디아의 또 이게 메모리 반도체. HBM 메모리죠. 여기서 납품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장비 발주를 받는 장비 업체들. 이렇게 쫙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아무래도 30일 날 10월에 여기에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거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예상보다도 낮게 나올 거냐 아니면 높게 나올 거냐 이것이 관건인데 예상보다도 낮게 나온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은 꺾였구나 이렇게 연준에서는 받아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그랬어요. 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보면 유럽에서 유로존에서 뭐가 있네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게 유럽 쪽에서.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죠. 예상보다도 이렇게 상승폭이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 같다. 이렇게 연준에서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하락을 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OPEC 플러스 석유 수출기구죠. 여기에서 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연기가 돼서 이게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되는구나. 이게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감산이에요. 감산.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가격을 인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이 이게 아직 일치가 되지 못하고 각 국가마다 감산을 원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감산을 하는데 네거티브 부정적인 데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올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리고 미국 증시를 또 한 번 보고 미국의 선물지수 이런 거 한 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0.5% 상승을 했어요. 또 대만도 0.36% 상승을 했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0.26% 상승. 그리고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플러스 0.29 플러스 0.66.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의 주요 지수는 전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보니까 다우가 0.04 플러스 그러니까 강 보압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16 S&P500이 마이너스 0.09 약 보압. 이렇게 혼조세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한 몇 가지 돼요. 첫 번째가 미국의 GDP 3, 4분기죠. 3, 4분기 경제성장률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향 안정세 여기에서도 또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준의 바로 위원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기에 주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GDP 경제성장률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3,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따져서 보니까 5.2%네. 5.2% 여기서 상승해요. 이거가 예상치 예상했던 거 시장에서 예상은 한 5.0 정도 되지 않겠네요. 그런데 5.2로 이렇게 예상치보다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발표된 속보치가 4.9였는데 그거보다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경제성장률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한 거 5.2는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예요. 여기에 보면 4.9% 이게 속보치였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직 확정치는 나온 거 아니고 중간에 한 잠정치 정도 이렇게. 그리고 국채금리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06%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4.26까지 갔어요. 4.26. 이게 4.5% 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5% 왔다 갔다 하다가 4.26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2년 만기 국채금리 이것도 역시 0.07%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4.66까지 떨어졌습니다. 4.66.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금리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둘기파적인 비둘기파 그러면 뭐예요? 옹건하다 이거예요. 강경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파죠. 전통적으로 매파 아주 전형적인 매파 위원이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 양반이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연준에서의 고금리 정책 이것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는데 여기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금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경기가 위축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동결이죠. 금리.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파적인 이러한 연준 위원회의 발언도 있었지만 또 오늘 보면 또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강경파였죠. 크리스토퍼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기존의 비둘기위원인데 보니까 로레타 메스터 크레블린트 총재 이분도 역시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파나 비둘기파나 지금은 한결같이 부르짖는 게 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렇게 기준금리 5.5% 여기에서 이제는 정점에서 꺾이는 이러한 것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동결, 금리 결국은 또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가 풍부하게 미국 증시에 또 영향을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경제 지표 미국에서 발표될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든가 제조 PMI 지수 이런 것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지수는 아마 나스닥이고 S&P500이고 다우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전 고점까지 불과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다우. 나스닥은 뭐 전 고점을 넘어버렸네. 그렇죠. 여기도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거의 뭐 전 고점에 와 있고 S&P500도 거의 전 고점. 이게 전 고점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미국의 선물 지수 그리고 또 유럽 증시. 자 먼저 유럽 증시를 보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자 독일이 지금 0.18% 플러스에요. 영국이 플러스 0.3% 프랑스가 0.15% 다 상승해요. 유로스타 50이 0.08%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다 이렇게 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하게 지금 치고 아시아 증시 치고 올라가듯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지금 뭐 플러스의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우 선물이 0.04% 플러스. 그리고 S&P500 선물이 플러스 0.14. 나스닥이 플러스 0.17.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가 전체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내일 미국이 일단은 30일도 11월에 마감이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인데 여기에서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PMI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예상보다도 아마 좋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추가로 내일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산타랠리는 머지않아. 지금 오늘날 가는 거 보면은 산타랠리가 곧 올 것 같네요. 지금 서서히 워밍업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환율. 환율이 또 여기에서 우호적으로 하락을 여기에서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2,600포인트까지 2023년 12월 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도 또 아마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 지금 올해는 동결이고 내년부터는 5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1% 정도. 이렇게 내년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이게 5.5에서 보면 4.5죠. 4.5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도 지금 3.5% 이렇게 기준금리에서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경제성장률 이것이 낮춰잡았어요. 그러면서 낮춰잡으면 뭐예요. 경제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인하가 조기에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점점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다고 악재도 없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서 잘 따라 들으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낸 거 보면 매월 제가 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1월 달에 수익 낸 게 여기 1,6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것도 있지만 또 여기 장기 투자 종목 이런 거. JLK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몇 퍼센트? 252%예요. 9,600을 매수해가지고 이익금만 2억 4,300입니다. 그러니까 3억 3,900, 88만 5천 원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그래서 수익 252% 엄청난 거죠.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 월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먼저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바로 여기에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을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걸 링크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십시오. 카페 가입한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셔야 돼요. 카페 활동 조금 좀 하시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렇게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 기법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연세 올해 7월 24일에 이렇게 세상을 뜨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기 한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면서 한 달에 3천에서 4천만 원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한 매매 기법들 이런 게 쫙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냐. 이것이 확대를 시킨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도 이 정도 수익을 냈어요. 매매를 1억 4천을 1억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수익금이 3,700만 원입니다. 35%예요. 수익률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5,300만 원어치만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이 1,400이에요. 37% 수익률입니다.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는데 85세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매달 한 달에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그런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매매 기법 이게 깨알같이 해놨어요. 이거 한번 보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그분같이 한 달에 뭐 천이면 천, 이천이면 이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 방송이죠. 무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88만 원에서 아마 11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유료 방송에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경제 TV예요. 특히 그 한국 경제 TV 그리고 또 매일 경제 TV 그리고 또 뭐 이토마토, 뭐 MTN 이런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태 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뭐 그냥 공짜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면서 공부하고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300이 아니라 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라 그러면은 제가 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고 공부하면서 제 무료방송을 잘 따라하세요. 제 여기에서 제가 그 리딩할 때는 무료방송하는 거는 종목을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추천보다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88만 원에 110만 원을 주고 방송을 들은 것은 이것은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뭐 이렇게 가보세요. 한번 돈 주고. 그럼 이거 하루에 두 개 뭐 세 개씩 막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익 나겠어요? 수익 안 납니다. 회비는 회비대로 여기에서 내고 돈은 돈대로 잃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요. 절대 그러지 말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자기만의 여기에서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매매 원칙.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가질 수 있게 매일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매일 올려드려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 고르는 법.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법. 이런 거를 여기에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무료 리딩을 따라 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설명하는 거 그냥 사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광고도 나와요. 광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 광고 꼭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습니다. 이 41가지 여러분들이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돈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오락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돈. 그럼 돈을 벌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하느냐? 여기에서 자기가 투자는 회사의 재무제표. 이거 보는 법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차트 보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이나 구걸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살 때도 뭐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훑어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입지 보고 이러고 사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수익. 나머지 95% 이분들은 여기에 손실이 나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장에서 돈 다 잃고 퇴출되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는 재무제표 차트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5%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서 5명만이 수익이 나고 95명은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자기가 투자는 회사의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것. 이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서 만 원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 원에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만 원. 아셨죠? 그래서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 메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매수, 매도, 시점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저평가 우량주 사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장기 투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매달 5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방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500만 원 수익 납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어떤 분은 말이에요. 종목이 막 50개 막 이렇게 100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종목 공부 안 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종목 공부해가지고 딱 세 종목 이하로 사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양한 거예요. 종목 구걸한 거. 이게 세 종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7,500만 원을 샀어요. 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개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늘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조지표가 있어요.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쫙 잡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매도하고 세 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이렇게 조선시대 왕 외우듯이 여기에서 바로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다운받아서 달달 외우세요. 그러면서 매매해보세요. 그럼 500만 원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앤빌로브 내 수익주네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있죠? 이게 주식송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뭐 수익을 내려면 종목 공부를 또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한항공 그러면은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바로 이게 항공사죠. 자 먼저 이제 그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 사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향 21선 우상향 여기 보면은 이제 21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추세가 상승추세야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게 과매도 구간. 그런데 여기서 점을 딱 찍었어요. 이것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이런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다음에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수. 그런데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계속 내려오면은 손절. 이런 원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안 되면은 손절. 이러한 여러분들이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여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기초 중에 상기초를 매일 방송해 드리는 게 왜 새로운 분들 새로 오시는 분 이분들은 뭐 이런 분들이 모르잖아 그렇죠. 어떻게 매매하는지 가서 돈 주고 유료 사이트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혼자 해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기본적인 거를 기초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반복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투자를 하나 아니면은 매매를 하나. 이거 두 개는 꼭 봐야 돼요. PBR하고 PER. PBR.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0.91이니까 3보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72. 이게 상당히 저평가의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저평가주를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주를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투자예요. 그다음에 매매라는 것은 이런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 정도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매매 종목이 있으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가 하라는 대로 반복해가지고 해보세요. 분명히 수익 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여러분들 항공기 회사죠? 보니까 대한항공이 총 156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네요. 13개 도시, 해외 42개국에 여기에서 가네요. 국내 13개 도시, 해외 42개국에 107개 도시를 여기에서 운행하는 항공회사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7,600억, 9,000억, 1조 4,000억, 1조 5,900억. 매출이 그냥 쫙 늘어나네요. 영업이익이 1,000억, 1조 4,000억, 2조 8,000억, 1조 9,000억. 이때는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그때 완전히 굉장히 여행도 갈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하고 그래서 참 보면 대한항공 경영진들 아주 그냥 화물 이걸로 막 실어 놔두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여객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각 국가마다 여기에서 수입 제한하고 이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입 제한이 아니라 입국 제한이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12%, 여기에서 그 전에는 20%인데요. 자기자본 수익률 13%, 그 전에는 21%,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거는 주가가 22,450원이네. 현재 주가, 그렇죠, 이게.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한 주당 자산가치, BPS, 26,896, 26,896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0.82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주가 수익비율, 이거는 주가가 22,450원이죠. 현재 주가, 그렇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지나요?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3,347, 3,347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평가죠, 그렇죠? 저평가에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일단 저평가라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전 매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렇죠? 1차는 40%, 4,3,10이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30%, 3,349,900만 원. 그다음에 3차도 30%, 3,349,900만 원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1,2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하자마자 기분이 좋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쫙 올라가니까 초보들이나 하수들은 이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번에 다 사요. 한 번에 다 사면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한다. 그러니까 꼭 분할 매수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고수는 항상 분할 매수, 원칙을 가지고 하고 하수는 한 번에 다 사고 끝내버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러면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 자금을 사놨어요.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2차 매수 900만 원이죠. 2차 매수한 가격에서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이 없는 게 예비 자금이 이렇게 딱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바로 몇 퍼센트냐? 85%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85%는 올라올 확률이지만 내려갈 확률이 15%예요. 그럼 만약에 내려왔을 때를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번에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그럼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더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세요. 여기서 버텨서 이따가는 손절도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물려가지고 손실복은 커져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절대 손절 철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내려올 때 안 사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는데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위험관리 이거를 철저히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종목이 DI 동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보면 DI 동일. 이것도 첫째 21선 우상향. 여기서부터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CCI9의 과매도. 이 과매도 구간이 딱딱 나와요.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에요.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야.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세 번에 분할 매수. 그리고 두 번에 올라가면 분할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했으면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이 점점점점점점. 일단은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큰 모멘텀도 없습니다. 재료도. 그냥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PMI 지수 이런 게 예상보다도 좋게 나온다면 아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재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산타랠리는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6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화이팅 하시고. 하여튼 수익 많이 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